경또야 오늘은 진짜 진짜 재밌는 히어로 게임에 들어왔어 바로 엘리멘탈 타이쿤 에잉? 히어로 게임? 저기 보면은 저 손에 번개 모양 지금 번개 힘을 다루는 애가 있지? 어 뭐야 번개를 다루잖아 여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아이스가 있고 경또는 파이어 해보는 게 어때? 어 불 나는 불할래 나는 그러면 아이스 얼음을 시작하겠어 나는 불 허허허 이 타이쿤 건물을 지으면은 이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대 잠깐 일단 돈을 벌려면은 어 여기있다 이거 기계를 작동시켜야 돼 여기 무슨 기계 같은 게 있어 에게 5원밖에 안 주네? 거의 이거 처음에 잠깐 돈이 있어야겠는데 여기 왼쪽에 캐시라는 게 보이는데 한번 좀 눌러볼까?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돈을 주잖아 어 뭐야 무제한 캐시 무제한 캐시가 400로봅스? 음 무제한까지 말고 한 99로봅스짜리 5만 캐시를 질러볼게 우와 이러면은 오 웬만한 거 다 지울 수 있지 않을까? 우와 오 좋아 역시 타이쿤은 돈 버는 게임이야 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돈 되게 빨리 벌리겠는데? 기계가 엄청 많아졌어 어 기계가 엄청 많아졌어 우와 돈 엄청 많이 벌린다 블록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어 나머지 슈퍼 드로퍼 이건 로봅스네 음 이런 것도 하나 지워봐야 꿀잼이지 뭐 뭐라고요? 슈퍼 드로퍼 번개의 힘을 가진 친구가 날 다행히 공격 안 하고 있어 공격하지 마 얘들아 이거 서로 싸울 수 있어 자 슈퍼 드로퍼 설치 오 우와 무슨 로봅 같다 오 막 3개씩 나와 25원짜리 되게 비싼 거 자 그러면 능력을 얻으려면은 뭘 지워야 되는 거 같은데? 여기 계속 짓는 게 있어 한번 지워볼게 스킬이라고 적혀져 있다 스킬 오 스킬 스킬을 배워볼게요 지금 3개 배웠어 우와 나는 뭐 있냐면 지역불 화염 공격 화염 전투가 있어 오 좋아 나도 기술을 지금 3개 배웠거든? 경두야? 응? 1대1 대결을 신청한다 뭐 뭐 뭐 뭐야? 아아 너 지금 지옥불의 맛을 보고 싶은 거야? 뭐야 얼음에 갇혀서 둘리처럼 몇만 년 동안 안 깨어나려고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? 뭐야 이리 와 잠깐만 한번 먼저 공격을 해볼게 오 아 격두야 괜찮아? 아하하 땜통이다 아 잠깐 뭐야 이거 아니 잠깐 다른 기술도 한번 써봐 격두야 널 둘리처럼 만들어줄게 어 뭐야 어 달려주세요 이야아 얼어라 어 주먹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어 아이스 펀치 어 잠깐만 야 저기 번개에 힘쓰는 애 대단하다 어 저거 뭐야 먹구름이잖아 어 잠깐 격두야 여기 이게 뭐야? 어? 이야아 하하하하 얼굴이 아주 차가워졌지? 이거판 기술을 쓰다니 저기 잠깐 멈춰봐 아 잠깐 나 공격하지마 왜? 이 팀이다 야 하하하하 자 다시 돌아가세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우우 뚝배기 완료 오 저 번개에 힘을 쓰는 친구가 엄청 강한가 본데? 나중에 상대해줘야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하하하 어 여기 물에 힘을 쓰는 친구도 있어 물? 물이라면 민돈데 어 아니야 난 이번엔 얼음이야 자 그러면 새로운 것도 한번 지어보려면은 건물을 이것저것 다 지어야 되나봐 우와 2층도 있어 아 2층? 그래 나도 2층 한번 만들어 볼게 돈이 많이 필요하겠는데? 건물 지을게 너무 많아 그러게 어 뭐야 오 2층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후후후후 잠깐 여기 2층에서 새로운 스킬을 또 배우려면 어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엄청 비싸네 2만원? 나 돈이 없어 벌써 에이 돈이 없다고? 어 잠깐 여기서 돈을 받고 어 누가 내 기질을 어 격도 기질 어 어떻게 번개 침범 나겠어 안돼 안돼 격도야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잠깐만 지금 위기다 어허허허허허허허 옆에 있는 친구 잡아 순간이동했어 저기 옆에 옆에 있어 옆에 야이 야 친구 잡아 어 내가 도와줄게 잠깐 이거 들어가지나? 뿌옥 으악 안들어가지네 쟤네 어떻게 들어왔지? 위로 들어왔어 휴 뭐야 쓰러지니까 기술이 다 사라졌어 어 죽으면 기술이 사라져 아 이렇게 다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똘이디 여러분들 나 2층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게 2층에 이게 뭐지 이거? 어 뭐야 무슨 옷같은게 생겨 오오오오 격도야 얼음망토 아니 얼음옷이 생겼어 아니 저게 뭐야 와 이거 봐봐 아 아 아 아 잠깐 거기 멀리서 쳐다보는데 공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아 내가 지금 벽을 세웠어 공격이 안되네 봐봐 옷 입을거야 와 이거 2만원이야 2만원이 있으면은 얼음옷을 입을 수 있어 격도는 불의 옷을 입을 수 있겠지 하하하 잠깐 돈이 더 필요한데 음 격도 몰래 좀 지르겠습니다 뚜이니 여러분들 5만 캐시 구십구르 복스 한번더 질러야지 이거 무제한 캐시까지 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나 질렀는데 아하하핳 riers 어 피 회복하는것도 있다 싸우다가 분리하면 여기서 회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새로운 스킬 이거는 뭐지 오 뭐야 얼음 칼날 대박 스킬 엄청 많아졌다 스킬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 이거는 뭐야 이럴 수가 여기서 스케이트 트리플 악셀을 하고 싶은데 최강의 얼음술사 민또입니다 뭐라고요? 어 뭐야 안 뜨겁니? 잠깐 이거 텔레포트도 있다 아니 이 친구 아까 경뚜네 집에 불 아니 이거 번개 쏘는 친구 아니야? 맞아 이 친구 먼저 쓰러트리자 아 번개 오 뭐야 나도 엄청 세졌어 얼음창 나도 하늘에서 얼음 떨어뜨릴 수 있어 오 쓰러트렸다 잠깐 경뚜에 피가 왜 이렇게 없어 이 틈이다 시옥벌 얼었다 얼었다 자 잘가세요 떨어뜨려줄게 하얀 기둥 잠깐 이거 남의 기지 들어가면 기술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? 훔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텔레포트로 경뚜기지 몰래 들어가볼까? 뭐 뭐야? 경뚜기지를 이렇게 해서 몰래 들어가볼게요 안돼 오 이거 뭐야? 안돼 오 뭐야 기술이 배워졌어 야 내 기술을 쓰더니 이거 기술 훔치기도 가능해 그러면 위에 더 좋은 기술을 훔치겠습니다 설마 이 옷도 입을 수 있나? 아 옷은 중복으로 못 입는구나 아쉽다 나도 여기 들어와야지 아 잠깐 아니 이런 오 이거 남의 기술도 오오 대박 0번까지 와 난 천하무적이야 오 저 친구 또 왔어 공격 정보 기술을 써볼까 이 녀석 오 번개 친다 또 오 잠깐 잠깐 그러면 다른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친구네 집에 가서 번개 기술 배워도 되겠는데 저거 먹구름 기술이 너무 부러워 오 나도 있긴 해 이거 아 얼음창 오 잡았다 다른 사람 능력도 써보고 싶긴 한데 오 저기 물 쓰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지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야 여기 가서 기술을 훔쳐야지 물은 무슨 기술일까 오 좋아 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오 이건 뭐야 아 이런 제일 안 좋은 기술 주먹 공격 배웠어 그건 뭐야 오 위층에 올라왔다 아니 워터 드래곤? 뭐야 워터 드래곤이란 기술이 있어 오 드래곤이 나와서 공격한다 다른 기술도 좀 배워볼까 오 와 그거 뭐야 텔레포트 이런 안 좋은 기술만 좀 많이 배웠는데 우와 우와 안 돼 싸우러 가겠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데 잠깐만 주인이 들어왔어 안 돼 주인이 들어왔어 어 안 돼 도망쳐야겠어 안녕 안녕 자 번개를 훔치겠습니다 번개 먹구름 기술 어디 있니 이쪽으로 들어가서 번개를 훔치겠어 텔레포트 안 돼 아 됐다 먹구름 기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기술인가 자 이걸 한번 써볼게 오 나 번개 기술 배웠다 어 와 와 와 자 다 덤벼 주인이 화 났어 안 돼 안 돼 격두야 공격해 같이 아 오 아까 물 공격 배운 거 드래곤 공격 오 와 나도 너한테 기술 배웠거든 야 아 어 간다 드래곤 드래곤 조준하기가 너무 힘드네 아 살려주세요 이태야 친구를 공격하면 안 돼 알겠어 그러면 격돌을 공격하겠어 야 아이 재밌다 이거 야 기술 다 써 와 나 엄청 세 아 아 어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엘레멘탈 타이쿤니라는 게임에 들어왔는데 아 아 아 야 엔진 찍고 있는데 날 공격해 오 잠깐 또린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능력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어요 격두야 미안해 잠깐만 어 이거 두 명이야 분실술 썼나 봐 안 돼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각종 능력을 얻어보세요 이게 뭐야 아 전쟁이다 덤벼라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야